저는 사실 오늘 회사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회사를 창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닌 적도 없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학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 수학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머리가 아파서 가르치기 싫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과 가치도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이 딱 그 일이었어요 돈도 좀 벌고 그리고 보람과 가치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40이 딱 넘어가면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50이 넘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 50이 넘으면 아이들에게는 이미 할머니 선생님이에요 고등학생은 조금 나은데 특히 초등학생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가 잘 가르치고 아이들 수학 성적이 다 오른다 해도 50이 넘으면 내한테 와서 수업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라는 생각에 저는 미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돈도 버는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실 조금 절망적인 때에 애터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은 저희 언니예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저희 언니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언니로서는 좋았지만 지식이나 정보면에 있어서는 별로 저보다 뛰어날 게 없었거든요 그런 언니가 저한테 정보를 주니까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 해모임을 전달하면서 또 저는 사실 너무나 소중해서 브랜드도 없는 해모임을 먹을 수 없었고 저보다 조금 덜 소중한 저희 남편한테 먹였어요 그런데 도움이 되면서 저는 사업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해모임이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조금 잘 듣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파악해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해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사업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언니의 끈질긴 리크루팅 끝에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세미나에 와서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또 제 나름 3개월 동안 사치 뒤져보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중에 그러면 당신이 애터미 사업을 했는지 그 무대에 선거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과연 당신이 추구하는 이 일이 진짜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으면서 돈을 버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당연히 벌지만 보람과 가치가 어쩌면 아이들 가르칠 때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어 지쳐 지겨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그리고 진짜 보람이 있어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애터미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회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한 기업의 평균 존립 연수를 혹시 아세요? 우리가요 기업을 해보신 분은 가슴으로 와닿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기업을 안 해본 분들은요 잘나가면 원래 그냥 잘나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평균 기업의 존립 연수가 1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하기 그나마 조금 좋다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다는 나라인 일본도 3년 이내에 도산하는 기업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가 5년 안에 도산을 합니다 그리고 95%가 10년 안에 도산을 합니다 정말 한 기업이 10년을 넘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더 어려워진 세계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들어보셨나요? 100년 기업이 10년 기업에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9년도에 창업한 우버가 100년 넘은 BMW의 기업가치를 2배 넘어섰습니다 2008년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가 90년 된 호텔 업계 1위인 메리어트를 멀찍이 넘어섰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페이스북이 190년 넘은 월트 디즈니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넘게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생겨나는 현상을 보고 이 시대에 경제와 비즈니스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제품을 이기는 시대가 왔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 그룹과 그것이 필요한 소비자 그룹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버가 택시 하나 만들지 않고 택시 사업을 해서 그렇게나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호텔 지었어요? 아니요 호텔 하나도 안 짓고 뭐만 했어요? 연결만 했습니다 혁명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고 있는 이 환경에서 세상이 혁명이 아닐 때도 기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세상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변신을 하면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지금까지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로 많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연간 5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뭐 다단계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에게 또 청년 세대들에게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제는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되었습니다 에텀이는요 2009년 8월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에텀이는 어디에 와있냐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국내 기업으로는 1위 국내 매출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법인 매출만으로는요 9700억을 달성했고요 글로벌 통합 매출로는 1조 2400억을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1조의 가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텀이 관련 언론 보도는요 눈 뜨면 나옵니다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나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사화 되고 있어서 이 기사화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 에텀이란 기업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에텀이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투자와 합력사의 기술과 자본 투자로 전문 위탁 생산을 하는 상품 공급처가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장점이자 자랑입니다 그래서 에텀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텀이가 이제 지금까지 10년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텀이가 진짜 100년 갈 수 있어? 아니 그래 10년은 잘 안내 10년 안에 95%가 도산을 한다는데 200년을 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존재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에텀이 사업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 깨셨죠? 냉철한 이성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부터 어떻게 100년을 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제목은 써놓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남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저렇게 소리를 막 찔러 샀는지 회사 소개입니다 자 에텀이가 100년 갈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명품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해모임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에서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들이 한 회사당 10개 있나요? 20개 있나요? 아닌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설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시스템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화장품 부분에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애장품이 되었던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이 이제 100년의 신화를 쓰기 위해서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으로 새롭게 변모까지 했습니다 한 브랜드가 10년째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애터미에는요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칫솔까지 있습니다 연간 2천만 개씩 팔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은 2,6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시면요 이제 애터미 거의 다 아는데 모르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칫솔 치약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왜냐하면 한 해에 2천만 개 이상씩 팔리니까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애터미 치솔 치약은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싸요? 얼마예요? 한 개 990원 990원짜리 치솔을 몰라갖고 못 쓰나 왓으라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럴 만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팔리는데 동정업계에서 가장 낮은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해모임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제 피부 어때요? 좋아 보이죠? 저는요 화장품 원료값 천 원도 안 한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싸구려 화장품만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요 책 읽고 이런 거는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얼굴 찍어 바르고 요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남편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잔데 와 저런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을 별로 챙겨 바르지도 않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랫동안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을 오랫동안 썼고요 그리고 앱살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많은 분들에게 성형 몇 번 했어요? 이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또래들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제가 후원을 가면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제가 저는 69년 닥띈데 어머 저희도 69년 닥띈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만 나도 그래 생각한다 왜 이리 늙은 놈? 그런데 고객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머 그쪽도 뭐 괜찮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대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40대로 봤어요 아니 제가 30대라 하는데 40대구만 아니 30대라니까요 40대네 사람들 웃기죠 아니 제가 30대라는데 왜 자기들이 40대래요?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요 애터미 제품을 쓸 때는 그 나이대였겠죠 올해 51살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래 제 나이보다 저를 어리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30대인 저를 40대로 볼 때 포기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막 40대인 걸로 하자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아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저를 어려보는 이유는 뭘까요? 피부예요 피부 저는 여자 나이는 덩치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자 나이는 무슨 나이? 피부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부가 자꾸 젊어지니까 얼굴도 모습도 젊게 보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끊임없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하고 하니까 자꾸만 저보고 또 이 머리 고정하래요 고정 안 할 겁니다 저는 계속 바꿀 거니까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애터미 화장품을 써서 특히 정말 스킨케어 식스 시스템도 훌륭하고 더 폐임도 훌륭하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시스템도 정말 훌륭하지만 저의 날카로운 턱선을 유지해준 건 이브닝 케어 시스템이에요 보이시죠? 정말 덩치 있는 사람들 여기 턱선 어떻는지 아시죠? 그런데 제 턱선이 이렇게 자주 공개는 안 하는데 이럴 때 한 번씩 저는 정말 애터미 제품 얘기만 저보고 하루 종일 내라도 하겠어요 해모임 얘기만 두 시간 떠들려도 저는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중 명품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우리가 가진 제품이 확실하다면 어디든지 나가서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어디든지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앞으로 100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중 명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정의로운 보상 플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많은 보상 플랜이 있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아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리겠어요 하나는요 바로 나로부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라인을 많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라인을 펼치다가 독립이 되면 브레이크 그래서 다시 펼칩니다 어웨이 또 펼칩니다 또 막 회원가입을 시키고 라인을 펼치다가 독립되면 브레이크 어웨이 다시 또 펼칩니다 여러분 이거를 3라인 6라인 12라인 20라인까지 독립을 해야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시죠 저는 어려워서 못해요 저는 인맥도 별로 없고 영업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또 아는 하나는요 나로부터 바로 두 줄 마케팅인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두 줄 마케팅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웠지만 금방 나로부터 여러 라인을 펼치는 것과 두 줄을 펼치는 것 어떤 게 괜찮아 보입니까? 두 줄 맞죠? 그런데 이것을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터미는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바이너리 마케팅은 바로 조건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쉬운 데는 함정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진입비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천 수당 제도라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에는요 바이너리 마케팅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 수당 제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입비 진입비 200만 원인 사람만 모집해야 된다면 200만 원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유지 조항이 있다면 매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가입 조건만 되면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200만 원은 있지만 200만 원 없는 사람이 주변에 다 있다면 나는 내가 있어도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데 에터미에는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상한선 제도예요 누군가 개인이 독식하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서 균형 분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명이 10억 가져가고 한 명이 월 20억 가져가고 월 100억 가져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한선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마케팅이 바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터미의 보상 플랜은요 제가 나름 많이 그려보고 공부해보고 생각해 본 결과 이거는 진짜 팀 플레이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내 혼자 앞서가고 못하는 사람 넌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없는 것과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상 플랜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나이 드신 분, 나이 젊은 사람, 여자, 남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랍니다 저는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보상 플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 대해왔기 때문에 어른을 별로 대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제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이해했는지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인맥이 많아요? 저거요? 저거요 여러분 저는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인맥도 별로 없죠 영업도 안 해봤죠 장사도 안 해봤죠? 아이들만 20년 넘게 대했죠 그래서 저는요 애터미 사업이 어려웠어요 아니 어른도 안 돼 봐서 어려운데 인맥도 별로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저는 스폰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 스폰서님이 이해정 총단장님이었습니다 아니 저분 왜 저래? 시집이나 가든가 애 나 봤어?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때문에 사업하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폰서님이에요 자 파트너도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나 파트너 안 하고 싶어 우리 언니가 미칠라 했습니다 아니 인맥도 없는 게 몇 명 가입도 안 됐는데 자꾸 야 마음에 안 들고 자 마음에 안 들고 얘 X 하고 제 X 하고 이러면 누구 남는다고 자가 미친나? 그런데 저는요 어머 나 저 사람하고 나 저 사람 스폰서 하기 싫어 아 왜 내가 안 나왔는데 내 보고 자꾸 스폰서를 해 파이너리 마케팅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제가 안 나도 저한테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까지 인정해주죠 이게 저한테는 고통이었다니까요 진짜로 마케팅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는 이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마케팅을 이해하고 제가 철이 들면서 제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죠 내가 제일 이상한 년이었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언니 조금 이렇게 봤다 했잖아요 지금은 볼 때마다 스폰서님 스폰서님 제 인생을 바꿔주신 스폰서님 이렇게 합니다 왜냐 진짜 제 인생을 바꿔주셨으니까 물질적으로도 바꿔줬지만 생각으로도 바꿔준 거예요 가치관까지 애타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짜 이 보상 플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애타미 안에 정말 정의로운 보상 플랜 정말 인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보상 플랜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보상 플랜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애타미 보상 플랜에 박수를 줍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정 임페리얼 마스터님과 저는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촉촉합니다 그것이 각자 이 애타미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애타미가 정말 백년을 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공 시스템입니다 이 성공 시스템이 본사가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원래 그랬잖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본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애타미는요 성공 시스템 뭐 있죠? 오늘 참석하신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지역 세미나 지역 부업가 세미나 거기에다가 글로벌 세미나 해외에서 벌려지는 글로벌 세미나까지 재심합력 연합세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첫 강의를 한 게요 한 6년 전? 7년? 6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광주에서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헐레리 아무도 없는데 저보고 광주에 가서 제품 강의를 하래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 광주에 갔어요 저 혼자 보내기 외로웠던지 저희 파트너 한 10여 명이 따라갔어요 광주에 가니까 말씨도 다르죠 저는 완전 경상도말 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상도말을 쓰니까 집중도가 아주 높들어가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전부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기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맑게 알아듣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 파트너들은 부산에서 같이 간 거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첫 강의가 끝나고 물음표가 생겼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여기 전라도 광주까지 와서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천몇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제 파트너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지금 이 자리에만 있지 않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만 있지 않고 수원들 라비돌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양자에도 있고 애터미 파크에도 있고 곳곳에 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사들이 강의합니다 그것이 애터미 시스템은요 본사가 주관해서 재심합력으로 많은 리더들이 함께 운영해 가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냐 누구나 성공 시스템에 앉아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부산항에 있지만 전국에 10개 지역에서 지금 다원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다면 내가 부산에 있으니까 너 부산 내려와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어디 가면 돼요? 서울 가면 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면요 여러분 강의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리더들이 세미나를 운영해 갑니다 그러면 강의 못하고 돈도 없고 안 똑똑하면 세미나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하는 그룹은 세미나를 계속 주체해서 계속 성장해 가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룹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없는 그룹은 계속 도태되고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성공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내 파트너가 나와도 제가 직접 해외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성공 시스템에 제 파트너가 참석하면 그들은 거기서 생존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그러면 전 세계에 진출되는 것도 사실 괴로움이에요 맞죠? 13개국에 내 파트너가 다 나오면 나는 가랭이가 찢어져요 13개국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성공 시스템이 있다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에터미에는 에터미만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다단계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많은 다단계에 만연해 있는 이상한 문화들을 다 배제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루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그리고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반성장의 문화는요 협력사와 고객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상생 함께 상생해 나가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문화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나눔의 문화입니다 자 이미요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께서 얼마요? 10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누적 기부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억이에요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회사 임직원들이 나눔 활동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과거에는 머리로만 나누어야지 나누어야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 아이 한 명 후원하는 걸로 나 그래도 나눔 실천하고 있어 나 그래도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탐에 와서 계속 나눔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매달 저희 파트너 사회들하고 바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탐의 이 문화 때문에 본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돈으로 하는 건 쉽지만 사실 몸으로 직접 가서 뛰는 건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 매주는 안 되고 아직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바퍼 봉사활동을 가서 노인들 식사하시는데 돈도 드리고 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애탐이 문화 때문입니다 어? 기업이 성장하는데 100년 가는데 문화가 뭔 상관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 기억하세요? 소련이라는 나라는요 군사력 경제력 땅 엄청 넓었습니다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 하드웨어 파워는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는 나라나 조직이나 기업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아직도 강대국으로 저렇게 왕성한 것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합니다 애탐이에도 이 문화가 우리 회사를 지탱해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다단계의 문화를 뒤집어 볼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문화가 끼치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 애터미가 이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애터미가 100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니까 누군가가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외국에 전혀 지인도 없고 외국인들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시작해서 아까 이 마케팅, 정의로운 보상 플랜에 의해서 무한 단계, 무한 누즈로 인정해 주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글로벌 원마케팅 형태로 인정을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서 지사를 차려야 되거나 내가 가서 뭔가 대리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현재는 여러분 2010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는 13개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한국 포함해서 14개 나라에 지금 애터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해외 회원이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요 벌써 22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해외 매출이요 해마다 증가해서 여러분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한국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훨씬 더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 이제 앞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10년 됐으니까 애터미 끝났네 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시장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로 진출하기 때문에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오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외국인 한 명도 가입시킨 적이 없는데 제 하위에는 글로벌 매출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 어떨 때는 도무지 이름도 읽지 못하는 이상한 이름들의 매출이 막 올라와서 내가 가입 안 시켰으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정의로운 보상 플랜에 무한 단계, 무한론이어서 가능하지만 바로 글로벌 웜 마케팅이라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글로벌 사업의 특징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만, 우리 것만 팔아먹자 대한민국 것만 그 나라에 팔아먹자가 아니라 바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바로 GSGS 전략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좋고 산 제품은 다 유통시키겠다 그래서 전 세계 유통의 애터미가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못 갈까요? 충분히 가겠죠? 여러분, 이 외에도 애터미를 지탱하는 것은 아주 많지만 제가 이 다섯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잘 숙지해보면요 이 회사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사원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다섯 가지 항목 안에 박한길 회장님의 고객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깊이 담겨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미 애터미는 수많은 성공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경기가 괜찮나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2019년 금융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왜? 반드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새로운 출구가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애터미를 수년 전에 찾았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터미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구 반드시 찾아라고 하는 그 출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저처럼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애터미에 들어오셔서 저처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복학을 하는데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 학비가 400만 원이나 차이 나더라고요 같은 학비인데 그런데 친구들은 복학 못했어요 못하는 친구들 많대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가! 괜찮아! 환율하고 상관없어! 엄마 소득은 아주 안전한 소득이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애터미 때문에요 여러분, 이 멋진 애터미 잡으셔서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